자 이런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 이런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이런 문제 풀기 전에 도움을 받을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반드시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제교등록 이거 화면을 나타나게 한 다음 이런 문제를 푸십시오 이 화면이 이런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문제 풀다가 계정과목에 관련된 거 잘 모르실 때는 이기서 찾으시면 돼요 아마 오늘도 도움을 받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봐요 1번 결산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자 출발합니다 자 먼저 결산이죠 결산 결산이란 말은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장부를 마감하는 거예요 장부를 마감하는 거 그래서 결산을 못하면 회계가 안 됩니다 회계에서는 결산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산 본 절차입니다 결산 본 절차에서 행하는 일들 일들 이 일들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장부를 마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그게 되겠죠 첫 번째가 총괴정 원장을 마감합니다 총괴정 원장을 마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분개짱 분개짱이라고 했어요 분개짱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최장부 기타 장부들을 마감합니다 마감 마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 대기 중에서 결산 본 절차에서 하는 것은 장부 마감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총괴정 원장 마감하는 게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결산이란 말 자체가 장부를 마감한다는 이런 뜻이 됩니다 결산 본 절차에서 행하는 일들이 총괴정 원장 마감해야 되고 분개짱이라고 있습니다 분개짱도 마감하고 기타 장부들을 마감 마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산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총괴정 원장을 마감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좀 익혀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표준용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 개정에 해당하는 것은 매입 채무네요 매입 채무 핵심적인 말은 요 말이 되겠죠 매입 채무는 재고 자산 사고 뭐 돈 안 주는 것을 매입 채무라 그래요 매입 채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있나요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과 뭐 받을 어음이 있죠 반대말이 뭐 있나요 매출 채권이 되겠죠 매출 채권은 외상매출금과 그리고 아니 직업어음이죠 미안합니다 직업어음이고 매출 채권이 뭐 받을 어음이 되겠죠 이 네 가지가 됩니다 지금 출제자는 매입 채무를 물어봤습니다 매입 채무니까 외상매입금과 직업어음이 되네요 외상매입금과 직업어음인 4번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겁니다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이론은 이론에만 관련된 문제로 출제되지만 실기에 관련된 것이 이론 문제로도 많이 출제됩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항상 문제는 맞는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가 중요하죠 틀린 거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란다 그렇죠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받을 권리를 자산이랍니다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2번 기업이 장래에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부채란다 채무는 갚아줘야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채무란 말이 갚아줘야 하는 의무 의무가 채무가 되는 거예요 반대말이 채무의 반대말이 뭐 채권이 되겠죠 채권은 받을 권리입니다 받을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회계하다 보면 채권 채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기업의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한 것을 자산이란다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요 말대로 한다면 자산은 자산은 요 말대로 한다면 자산은 자본에다가 뭐를 뺀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채를 부채에서 부채에서 자본을 빼네요 부채에서 자본을 뺀다 자본을 뺀다 이렇게 되네요 이거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주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죠 보세요 자 대차평균의 원리어에서 차변에는 어쨌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 대변에 나타납니다 자 대차평균의 원리어에서 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반드시 이거와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따라서 답은 한 번이 틀렸습니다 한 번이 틀렸고 자산은 부채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재무상태표 표준의 말씀 일병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다음 4번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 그렇죠 재무상태표에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에도 두 개 나타나죠 뭐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 나타납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에 경영승과를 나타내는 표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답은 한 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사단 자 먼저 이 말은 감가상각을 알아주셔야 되겠네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란 말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모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사용 기간에 따라 따라서 또는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따라서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감가상각 떨어진다 뭐야 진다 이렇게 되고요 감가상각이죠 각이 되고 자 되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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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이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가상각하지 않는 것은 두 개 배에 없어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이 자체가 감가상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답을 뭘로 토지밖에 없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 있죠 아마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아요 혹시 놓치셨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이란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니면 사용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러고 우리 회계에서는 감가상각 없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다 업 오버 다음 글에 붕괴로 오른 것은 글의 내용이 나왔네요 전산액의 예금은 사실 붕괴시험입니다 이거 붕괴 한번 해보겠어요 외상매입금 5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실기와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무슨 말이 되나요 간단하게 뭐 외상매입금 뭐 갚아주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구체적으로 돈을 한번 적어볼게요 외상매입금 얼마인데 보공뿔 을 물로 갚아졌나요 보통예금으로 죄는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뭐 교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외상매입금은 외상매입금이 되고 얼마 보공뿔 보통예금은 계정화복이 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얼마 보공뿔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따지는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보통예금 좋죠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돈이 나갔을까요 돈이 나갔죠 왜 외상값을 갚아주는 거니까 나갔으니까 요 놈이 대변이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화목은 거래처를 적어야 되죠 근데 문제의 거래처 자체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못 적어요 안 적습니다 보기에도 보니까 없잖아요 차변에는 뭐 외상매입금 대변에는 보통예금 외상매입금 요거 아니고 외상매입금 보통예금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출제자가 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됩니다 쉽죠 쉬운 게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너무 말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겁니까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재고자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봤습니다 재고자산의 종류 원재료 제품 상품 반제품 미착품 저당품 제공품 이런 것들이 다 재고자산이에요 여기에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기계당치는 아니죠 기계당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물론 교재님의 말씀에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 7번 이런 게 좋아요 다음 중 도소외입을 영향하는 업체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이 말은 계정과목 코드번호가 800번째를 말합니다 800 8므로 출발하는 게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이거 외우기가 힘듭니다 외우기가 힘들고 저는 이 답은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영어 외의 비용인데요 학생들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찾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나왔는데 거기에 계정과목이 몇 개 나왔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됩니다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 그래서 이거 털어내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출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운반비입니다 여기 있어 뭐 컨트롤 F 뭐 운반비 운반비라고 치면 돼요 자 500분대 500분대 안 씁니다 다음 찾기 600분대 안 씁니다 600 안 써요 600 안 써요 700 안 씁니다 800분대 자 800분대 824번에 운반비라고 노죠 판매비와 관리비 맞잖아요 1번 맞는 겁니다 2번 소모품비네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소모품비 소모품비 찾았네요 830번이네요 맞죠 3번 아니라 그랬죠 이자비용 한번 해볼게요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자비용 951번입니다 위에 까맣게 무엇으로 돼있나요 영업외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게 영업비용입니다 요 놈이 영업비용이에요 영업비용 800분대입니다 요 놈은 영업외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답은 여비교통비가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는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여비교통비 10번은 돼요 여비교통비 자 500번째 안 씁니다 다음 찾기 600번째 안 써요 다음 찾기 600 안 씁니다 700 안 써요 700 안 써요 812번의 여비교통비내용 판매비와 관리비 맞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는 7번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판매비와 관리비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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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다 이래 외워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회계는 개정과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 이런 문제 보실 때 개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개정과목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실기 화면의 개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요중에 우리 자기주식 처분이 있겠죠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F 자기주식 처분이 자 나왔네요 자 여기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343번에 뭐 자본잉여금이죠 입자가 놓으면 대부분 손익계산서 수익입니다 수익인데 자기주식 처분계산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이 이건 뭐 자본잉여금이에요 여러분 감자주세요 이런 말 기억나잖아요 이게 자본잉여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기에 계정과목이 나왔는데 문제의 계정과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F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찾아주시면 된다 이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중 식업어음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식업어음이 대변에 나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래 내용이 나타나면 거래 내용이 나타나면 무조건 일단 붕괴를 해버리면 됩니다 붕괴해놓고 답을 찾아보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돈은 안 적겠습니다 돈은 안 적고 뭔 말인가 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그렇죠 발행해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이래 됐네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 상품 매출이 될 겁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어음이 넣었네요 어음이 넣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죠 왜 상품 받았으니까 누가 발행했어요 남이 발행했죠 이건 뭐 받을 어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이 뭐 받을 어음이 됩니다 이렇게 붕괴가 될 것이며 두 번째 현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을 받은 건 아무도 안 받은 겁니다 아무튼 현금을 이 돈 빌려주는 내용이네요 현금이 나갔겠죠 현금이 나갔습니다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뭐가 된다 현금 될 겁니다 현금이 되고 차용증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받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필요 없어요 빌려주는 돈입니다 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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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니까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이 되고 앞에 장기 아니면 단기인데 아무 말이 없으면 단기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어 지쳤네요 상품 사고 돈 주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상품은 개정과목이 두 개입니다 살 때는 상품 살 때는 상품 매출 따라서 상품 샀으니까 상품이 됩니다 상품 그리고 무엇으로 줬다 어음 졌네요 어음이 놓으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죠 예입니다 두 번째 누가 발행했나요 이 상황 자체가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이건 뭐가 된다 취급 어음이 됩니다 다음 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약속 어음이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에 입금됐네요 출발합니다 이거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돈으로 돌아왔네요 뭘로 받았나요 당좌예금은 당좌예금입니다 당좌예금 뭐 줬어요 어음 줬죠 아무 말 없이 어음이란 말은 이게 보니까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남이 발행한 어음이니까 뭐 받을 어음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취급 어음 개정이 대변에 되는 거죠 대변이 취급 어음 논거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산액의 이급 문제는 이급 이론 시험은 아무튼 붕괴와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 높니다 물론 안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도 뭔 말인가 한번 봐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역량으로 오른 것은 뭐 자산의 과대계상 단기순위계의 과대계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게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때 공식이 필요해요 자 이거 단기순위 제가 이거 보고 그대로 적겠습니다 이거 뭐 그대로 복사할까요 단기순위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식이 더 필요합니다 기말 자본이죠 이 두 가지의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했어요 그럼 수익적 지출이면 이게 뭘로 회계처리 되어야 되나요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수선비로 해야 되는데 수선비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했어 자본적 지출로 했어요 해당 계정과목입니다 해당 자산입니다 해당 자산으로 추리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수익적 지출 수선비가 없어지고 해당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자산이 뭐 증가되겠죠 자산이 본대는 없었는데 본대는 수익적 지출인데 자산이 없었어요 없는데 수익적 지출을 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산이 증가됩니다 자산이 증가되니까 자산의 과다계상이 됩니다 자산의 과대계상 1번 맞는 말입니다 1번 맞는 말이 돼요 왜 이거 맞습니다 맞아요 왜 이게 보세요 수선비를 뭐 해당 자산으로 적어버리니까 자산이 증가되잖아요 1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수익적 지출은 뭐 수선비 비용입니다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그러면 비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비용을 적지 않았단 말은 비용이 줄어들죠 비용의 과소 계산 됩니다 비용의 과소 계산 3번도 맞네요 이거 이해 되시나요 다음 이기입니다 자 비용이 올라가면 뭐가 줄어듭니까 비용이 올라가면은 자 비용이 요게 본데 있어야 되는데 요거 안 적었어요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올라가겠죠 맞잖아 비용이 변데 100원이 들었어 수선비가 100원이었어 이걸 모르고 안 적었어 그럼 빵이잖아 그러면 요게 300원 요게 100원이면 본데는 200원인데 요걸 빵으로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얼마가 돼 300이 되잖아 단기순이익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맞네요 단기순이익이 올라갑니다 이거 이해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요게다가 돈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원래는 총수익이 300이야 총수익이 300이고 그리고 총비용이 100입니다 수선비가 100원이 있었어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300에서 100을 빼니까 200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본데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모르고 요걸 안 적었어 요거를 0으로 해버렸단 말이야 안 적어 안 적으면 어떻게 돼 300에서 100을 빼니까 요게 얼마로 돼 200원이 얼마로 300원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이 뭐 과대 계산된단 말이야 올라가 맞아요 다음 이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잖아 단기순이익이 올라갔잖아요 단기순이익이 올라가잖아 이게 올라가면 뭐 자본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잖아 답은 몇 번 4분이 틀렸습니다 이게 자본의 과소가 아니라 자본의 과대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이 틀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 풀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내 이 공식 못 외우고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찍어야 됩니다 모르고는 어떻게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글을 알고 있으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숫자를 넣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용을 모르고 자산으로 적었다 당연히 자산이 과대 계산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비용 자리에 비용을 안 적고 기계 장치 자산을 적었으니까 자산이 과대 계산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비용을 모르고 안 적었어 이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 그럼 당연히 비용이 줄어듭니다 비용이 과소 계산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이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단기순이익입니다 이거 적어야 되는데 100은 적어야 되는데 100은 안 적고 빵을 적었어 그러면 빼지는 게 줄어든단 말은 단기순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순이익이 뭐? 과대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단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이 단기순이익이 올라갑니다 이 단기순이익이 올라가면 이 두 개의 더한 값이 올라갑니다 기말자본은 뭐?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전산액이익업에서는 이런 문제 제법 놉니다 간혹 자주로 나와요 알아주시고 이거 놓으면 또 잘 틀려요 잘 틀린데 결정적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이 공식을 모르니까 이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수익적 지출할 자본적 지출로 하고 자본적 지출할 수익적 지출하면 또 달라지겠죠 이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이게 회계는 이렇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식은 어쩔 수 없잖아요 공식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고 그리고 공식 이것도 외우는 게 사실은 아니죠 올해 총 2번 거는 총 돈 벌은 돈에서 총 준 돈 빼면 그게 단기순이익이잖아요 그리고 기말자본은 쉬워요 1월 1일 날 내 번전이 100만원이다 올해 총 순이익이 올해 총 벌어드는 이익이 500만원이다 그럼 기말이 얼마이냐 600만원 아닙니까 그게 뭐 기초자본 플러스 단기순이익 아닙니까 이 공식도 외우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무작백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외우시면 의외로 쉬워요 이렇게 아무튼 제가 볼 때 회계는 외우는 학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싹 다 95% 90% 이상 최소 90% 이상 95% 이상은 다 이해를 하는 학문이지 이걸 외워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도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공식을 가지고 개입합니다 물론 수혜적 지출이 무엇이고 자본적 지출이 무엇이고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또 못 풀죠 이 부분은 다들 여기 있잖아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서 푸실 수 있도록 아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이렇게 넘어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YA